안녕하세요. 대화량 예고하시는 분들이죠. 불의 20티스 삼형제 김경록, 김경록, 박재정 씨 오셨습니다. 김경록, 김경록, 김구 씨가 37살, 박재정 씨가 25살, 해가 벗겼어, 그렇죠. 올해 24살, 24살, 근데 다 친 거 같아요. 야, 노안이에요. 내가 불의 명곡 지금 11번째인데 계속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. 계속 안 믿겨서. 여기 24라고 하나 붙이고 오라고요. 근데 사실 이 조합으로 승리를 1승도 못하면 조금 더 넘어오고랄 것 같아요. 솔직히 속으로는 좀 자신감도 있죠? 우리가 1승은 진짜 그냥 하지 않을까? 전 출연진들 몰랐거든요. 그래서 약간 기대를 했는데 와서 보고 약간 좀 내려놨어요. 누구 때요? 어떤 팀 보고? 다 너무 그냥 너무 쟁쟁하시고 나랑 어떻게 이야기해요. 너무 선배님을 좀 가만히 보면 나 혼자 다른 분들 다 가수분들이시고. 그걸 이제서야 아셨어요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노래 진짜 잘한다고 지금 다들. 가수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. 그리고 대표 돼지띠 가수들의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